올 시즌 프로야구가 모레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가운데 이범호 기아타이거즈 감독이 12번째 우승을 향한 힘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주축인 나성범 선수의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고민도 많지만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선수층도 두터워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한신구 기자입니다. 기아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호주와 일본 전지훈련과 시범 경기를 거치며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투타와 수비 모든 면에서 잘 갖춰졌다면서 올 시즌 대권을 향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개막을 앞두고 팀의 주축인 나성범 선수의 부상이 아쉽지만 충분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면서 오는 4월 말까지만 잘 버티면 목표 한 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. 5월 초부터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4월 말 한 20경기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그때까지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인 이유선과 황대인 선수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선수들을 기용하는 유연한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올 시즌에는 10개 구단의 전력이 평준화된 것 같다면서 이기고 지는 모든 경기를 구분하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최연소 백세이브를 향해가는 팀의 마무리 정혜영 선수는 미국 훈련을 통해서 스피드가 향상됐고 자신감도 붙었다면서 팀 승리를 확실히 책임지는 수호신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올해는 블론 세이브를 3개 이하로 저만 뒤에서 잘 받쳐준다면 또 좀 더 높은 곳에서 가려고 아니면 한국 시리즈를 바로 직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범으로 새롭게 시즌을 시작하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토요일 키움을 상대로 12번째 우승을 향한 힘찬 포효를 시작합니다. MBC 뉴스 한중규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